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. 때에 귀감이 되며 모범적인 학생입니다.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. 내 꿈은 비싸다. 가끔 졸라 토 나오거든요. 내 손 냄새가요. 우리? 아무것도 안 해도 쉬워지니까. 내 핸드폰 찾으려면 뭐까지 할 수 있어? 너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? 다시 모으면 되잖아. 네 사업으로. 너 그러다 죽어. 너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? 너 원하는 게 뭐 doing? 너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? 너 원하는 게 Yeah! 너 왜 안 major? 너 왜 안cks ever? 너 왜 안THER? 너 왜 안 Chuck? 너 왜 안essa?